네 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4월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선거 전에 역대급 재난지원금을 뿌리겠다라고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역대급 고문신 선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야당 측에서도 진짜 어이가 없다면서 아예 선거 전날에 지급을 하지 그러냐는 이런 냉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민주당 측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오는 3월 말까지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을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을 하고 경기진장용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은 또다시 논의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지원규모는 선별지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전망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 추진한 내수진장용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급 방식은 보편적인 지급의 불신을 살려놓되 선별지급의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태년은 당은 2월 중에 추경을 편성을 해가지고 3월 초에 국회에 제출한 뒤에 늦어도 3월 말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 역시도 4차 재난지원금은 지원규모가 이전보다 넓고 두터워져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지원규모로 놓고 정부하고 한바탕 줄다리기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은 그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이는 상황이죠. 그동안 여권 같은 경우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을 해왔었는데 한발 뒤로 빼면서 선별적으로 먼저 지원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이런 식으로 선회한 데에는 현재 정부 측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그다지 동의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집권 여당이 정부하고 다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노출을 시키면 당연히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발 뒤로 빼는 모양새도 보인 것이고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다음 달 안에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지금 재난지원금 뿌리려고 하는 것이 선거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정부하고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잘 안 돼서 선거 끝나고 나서 뿌려봤자 여당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겠죠. 무조건 선거 전에 뿌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부 측하고 입장 조율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별지원에서 자영업자들을 딱 찍어가지고 역대급이라고 지원을 하겠다는 이유 역시도 현재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층이 자영업자들이고 실제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권의 방역 정책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으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선거를 할 때 이들의 민심을 잃을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여권 진영에서는 자영업자들을 다독이는 행보에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말 그대로 역대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늦어도 3월 말까지 지급을 하겠다라는 선별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선별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했었던 1차 재난지원금 14조 3천억 원하고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민주당은 추경안을 제출 받아가지고 3월 임시 국회에서는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전국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의 불씨 역시도 계속해서 지금 살려놓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것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 전에 지금은 어렵겠으나 여권 지지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선은 현재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먼저 지급을 하고 국민들 역시 잊고 있지 않다 우리에게 표를 던져주면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될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보지 않았는가라는 이런 메시지를 이번 선거에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진짜 어이가 없다는 입장인데 야당 측에서는 재난지원금이 보궐선거 전략이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현재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는 분명히 동일하지만은 이 지급 시기를 지금 선거 전후로 못 박은 것은 선거용 카드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이런 비판을 하고 있으며 윤희수 국민의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3월을 넘기지 않고 지급을 하겠다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을 하지 그러냐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것도 여권에서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피해 같은 경우에는 승자와 피해자가 확연히 나눠진 것이 이번 코로나 재난의 전례 없는 특징인데 나랏빛을 내가지고 전국민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는데요. 네 아무튼 뭐 지금 민주당 측에서 대규모 선별 지급을 예고한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국민 보편지급 카드까지도 여지를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은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민주당 측에서는 모자라는 금액은 국채 발행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적자 국채를 예고했기 때문에 또다시 빚을 내가지고 고무신 선거를 하는 것이냐라는 비판이라든가 재정건전성 관련된 논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뭐 여당 측에서 선거용 전략이나 아니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돕겠다라는 그 마음은 알겠으나 한편으로는 정치권의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이 국민들에게 뿌리를 내리게 만들까 두렵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써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고 집값은 말할 필요도 없이 사상 최고가를 계속 찍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연일 타오르고 있지만 사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을 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게 언제 붕괴될지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청년들까지도 빚을 끌어모아가지고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투자에 열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현재 이런 상황이 언제 한 번에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리고 기업들 역시도 코로나라는 외부적인 사정 말고도 반기업 정책들로 인해서 사기는 사상 최저이고 국세 수입 식정을 보더라도 법인세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을 하고 있으니 당장은 이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한 사설에서는 예전에 금권선거에 시달리던 김재중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돈은 받대표는 제대로 찍어달라고 당부한 것처럼 현 정권에서 선거 전에 포퓰리즘 정책으로 표머리를 한 것에 맛이 들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가오는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포퓰리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며 이번 4월 선거가 우리에게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다른 말은 몰라도 저 말만큼은 정말로 공감이 되네요 현 정권이 포퓰리즘 정책에 밀어붙여가지고 선거 전에 돈을 뿌리겠다는 것은 막을 수가 없겠지만은 DJ가 이야기한 것처럼 돈은 받대 표만큼은 좀 제대로 찍어달라고 이야기한 저 말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